인테리어 전 모습. 역시 25년 된 빌라답게 어마어마하네요. 밖에서 볼 때는 흰색이어서 하이샤시인 줄 알았는데 샤시 비용이 또 많이 들겠구나. 타일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바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세면대도 별로고 천장도 많이 더러워 보이고 거실로 나와서 싱크대를 보면 바닥이 장난 아니네요. 여기도 알루미늄 샤시고 벽은 페인트, 바닥은 청소를... 싱크대는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했고 몰딩과 도어는 화이트, 페인트로 시공했습니다. 샤시는 기존의 넷짝이었는데 큰 사이즈로 교체했습니다. 신발장도 필름을 하고 나니 깨끗하네요. 화장실 줄로는 화이트, 화장실 악세사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세면대, 샤워기, 누드 욕실장 줄눈 시공을 하니 확실히 깨끗하네요. 현관 페인트 색깔은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보일러까지 바꾸니 완벽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회하시길 바라면서 하니 prag아보이였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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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